주름 개선 등에 사용되는 국산 보툴리눔톡신 주사제 메디톡신이 허가 1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는 처음 허가받은 보툴리눔톡신제제인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 제품에 대해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제조, 품질 관리 서류를 조작한 게 드러나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메디톡스 측은 처분, 취소,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